제나스 코리아의 미션은 인디아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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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디아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금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캐렐라 살을 입으니까 골드와 화이트가 더욱 이뻐보여. 가방도 골드를 준비했어. 지금 나는 여기 알라푸자에서 들리면 좋을 캐렐라만의 느낌이 있는 사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한번 가보려고. 이름이 몰라칼라자스. 이름이 몰라칼라자라 제스와리 사원이라고. 바로 이 앞에 있으니까. 그럼 얼른 한번 같이 가보자고. 고고! 그러네. 여기가 알라푸자의 시내이거든. 확실히 시내다 보니까 가게도 많고 상점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다 모든 게 구비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시내 한 복판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 사원은 그 캐렐라만의 건축 양식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기와모양이랑 비슷하다. 모양은. 건축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 지붕이 다 위에도 저렇게 되어 있고. 아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는구나. 나마스카람. 아. 조스트 2인 2분. 올 3미누트. 아 윌 조스트 프레이어. 땡큐. 저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6시 반 정도까지 밖에 여기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빨리 둘러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얼른 둘러보고 갈게. 여기가 캐렐라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집들에 여기 둘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다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나왔는데 비가 오네. 비가 오네. 하이. 하이. 다마스카라. 알라푸자에 오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뭔지 알아? 믹샤가. 그 캐렐라 트리밴덤에 있는 수도에 있었던. 그 릭샤보다 더 커. 내가 보여줄게. 이리 와봐. 뒤에 공간을 보면은. 여기에. 한. 이렇게 반짝 앉으면. 내면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더 커. 근데 알라푸자에 오니까. 릭샤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어. 이거 신기하더라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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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하이. 아이사. 이상하게 레스토랑 추천하는 그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 믹시자 드라이버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가 갔던 상원 너머로 레스토랑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깨랄라는 레스토랑이 빨리 문 닫어 5시나 6시 정도에 문을 닫고 저녁까지 하는 레스토랑은 보통 호텔이랑 붙어있는 레스토랑이 많이 저녁까지 하더라고 여기를 걸어오면 레스토랑 있다는데 레스토랑 없잖아 너무 맛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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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쿠자 비트 아라쿠자 얼마나? 얼마나? 한대 루피 코리안? 예스! 그룹포토? 나이스! 이게 바로 알라프자 해변입니다 알라프자 해변은 400미터가 넘는 엄청나게 긴 비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알라프자에 왔으면 비치를 한번 들려야 되잖아 인디언컬처 좋아해요 나마스카라 제이 힌디 예이 저 띠 바리아 싹세 바리아 싹세 저 띠 바리아 싹세 바리아 싹세 바리아 싹세 바리아 싹세 바리아 뭐야 이게? 100초 하면은 1000루피고 120초 매달리면은 2000루피이래 100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초 생각보다 길어 그래? 너 안될? 도전한다 도전한다 100초를 왜 버티면 1000루피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행히는 tools 한 번으로 날 denkt 1루피고 100초 정도 되고 내가 100루피고 2루피고 여행은 10루피고 2루피고 한 번으로 날려야 해 그럼 이 총각은 둘이 괜찮은지? 여러종류 100초! 5,5초는? 네 수고해? 근데 1시간정도? 5,5초는? 왜? 50,50? 5,5초는? 50,50초는? 50,50초는? 5,5초는? 5,5초지 응? 5,5초? 다 자신있어? 시작! 네! 쥐인니! 샴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꼬리말리! 꼬리말리! 안될! 고맙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쉬리베가니 또. 황핑! 결심이Hi! 한번더입니다. 워터가니로 업로드가니라입니다. 하루에! 이거 직전에서 시작합니다. 와! 라이언! 매달리는 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못해도 매달리는 것 좀 하거든 그래도 50조로 벗겨도 좀 상하다 내 팔 내 팔! 남ascara! 남ascar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을 볼 수 있을까? 저는 메뉴을 볼 수 있을까? 진짜? 짜이! 짜이! 짜이라 하나 먹을까? 포토! 감사합니다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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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지금 너무 뜨거워 인도분들은 아무리 더운 날씨여도 얼음 들어간 차가운 음료를 잘 먹지 않는데요 근데 맛이 너무 좋아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을 수도 있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을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나 매달린 거 본 분인데 슈퍼라고 나보고 슈퍼라고 이랬네 제일 잘 먹었어 처음으로 나니 오ling 나 캘랄라 나 캘랄라 나니 여전히 꼬리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죠? 근데 혈액이 딱 매콤하니까 너는 빵을 더 많이... 넌 너무 아름다워 땡큐! 땡큐! 안녕! 마라스타라 아, 마라스타라! 스타라이 앰프네 그래, 이것은 납품! 납품? 아름다워 땡큐! 안녕! 진주 너무 아름다워 흰색이 불쾌확해요 흰색이 불쾌확해요 제 호텔에 가서 해볼까요? 인도에서 뭐 비 맞는거야? 뭐 아무 일도 아니죠 이지 나도 이렇게 해줬어 먹을 거 생각했지 라면에 없나? 제 비디오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